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27.5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다 업데이트 됐구요 뭐가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내려! 자 저쪽부터 가서 보여드리죠 제가 업데이트 된 거 뭐가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게 쉽게 하려고 모아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 줄로 쫙 서있는게 바뀐거거든요 얘네 뒤에 서있는 페라리랑 쟤네 구급차는 그냥 구경하러 온거에요 막혀가지고 못가고 있는겁니다 자 이 라이칸! 라이칸이 이제 자유주행에서 비상등이 안 꺼지는 오류가 있었는데 고쳤구요 그리고 멀티에서 안 움직이는 오류가 있었는데 고쳤습니다 이제 멀티에서도 운전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벤츠 Z 클래스가 mpc로 운전 ct에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 한 4대인가 5대밖에 추가 안됐구요 여러분도 한번 업데이트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거 3d 입체 건물 맨날 사진처럼 보이는 저런 건물만 있다가 이제 3d 건물을 또 추가를 했는데요 저쪽에 보이시죠? 네 큰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쉽게 여기다가 작게 줄여놨습니다 요 뭐 우동집도 있고 뭐 돈가스집도 있고 pc방도 있고 그런데 네 뒤에 가면 요렇게 생겼구요 옆 건물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제 제작자의 바람은 이제 다 3d 건물로 만드는거에요 3d 운전교실 안에 있는거 이런거 오래된거 다 지우고 전원식으로 다 입체 건물로 바꿀겁니다 하나하나 해나갈겁니까 지켜봐주시구요 자 그리고 트럭의 특별한 기능 말순위를 태울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로 되순위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되순위 어디있는지 아시죠? 산길에 가면 되순위 혼자 길에 있습니다 요렇게 둘이 태워서 운전해 실 수 있구요 그리고 쌍용의 자존심 렉스턴 mpc 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현대 솔라티 도 mpc 로 추가됐으니깐요 운전시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네 요렇게 오늘 27.5 버전 업데이트에 바뀐거 그리고 수정된거 알려드렸구요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